자 다음은 무슨 게임을 할까요? 치킨? 키친? 치킨? 키친 해보죠 키친 여기 왔습니다 공포의 시간 원래 이런거 한번씩 해줘야죠 아 진짜 누르기 싫다 공포 게임인데요 이게 진짜 게임이 아니라 그냥 데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갑자기 침이 그 갑자기 이름도 기억 안 나 그거 뭐였죠? 무슨 레볼루션 뭐였지? 레볼루션? 레지던트 이브? 레지던트 이브의 게임인데 이게 데모인데요 아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해 아 나 진짜 울지도 몰라요 정말 던지지만 마세요 장담 못해요 아 무서워 죽겠네 진짜 아 나 무서워 아 벌써부터 무서워 어떡해 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분들이 지켜주신대요 아 어떻게 나 어떻게 지켜줄건데 지켜주세요 제발 하 아 나 너무 무서운데 저기 사람 누워있네요 아저씨 빨리 일어나서 나 이거 좀 풀어줘요 저 아저씨 저 아저씨도 힘들어 보이는데 어디긴 어디야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빨리 이거 열어주세요 아 나 진짜 무서워 죽겠으니까 빨리 아저씨가 더 무서워 좀비 같아 이 자세로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있지? 뭐해 아저씨 저 아저씨도 손이 묶여있어요 아저씨 어디갔어 어 내 목이 가슴에 달려있다 어깨가 되게 좁네 아 아저씨 무서워 저 뒤에 저 뒤에 여자 여자 아저씨 여자 아저씨 뒤에 여자 아저씨 오자 있어요 안 보이는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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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아저씨 아저씨 아줌마 너무 무섭다 아아 내 다리는 아니지만 아프나 눈 뜨고 있어요? 아줌마 칼 나한테 이거 봐 내 심장이야 내 심장이 나라졌나 너무 무섭다 아 근데 이거 테이프 아니에요? 끊을 수 있잖아 밑에 칼도 있네 어머 저기요 이거 우리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? 괜찮습니다 게임이니까 아 이거 좀 가리자 아 저 아줌마 이제 나 찌르러 올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보여요 앞에 놀래라 아줌마 어딨어요? 아줌마요 막 자르는 소리는 나 이거 너무 무서워 아줌마요 근데 이거 너무 무서워 금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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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끝났는데 탈진, 탈진하셨어요 어, 열나 할만하네, 그죠 한 번 더 할까요? 할만하니 아니요, 아니, 내가 잘못했어요 할만한 건 한 번씩 더 해주고 아, 진짜 너무 무서워 이거 데모 게임이라서 진짜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뭐야, 왜 또 왔어, 왜 또 아니야, 나 나갈 거야 할만하다 그래가지고 아니, 아니, 왜 또 나 나갈 거예요 나가게 해주세요 안 무서웠어요? 나만 무서웠어? 안 무서운 척하고 있었죠, 안 무서운 척 그죠 직접 보는 거 하고 그냥 달라져주세요 하...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